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요? 넣는 게 이게 어 이거 안 되네요 막상 실전적으로 버티면 또 어렵나요? 이거 다시 보시죠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30초 하나 둘 셋 어 이게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봉수대 좀 어차피 뺄지 못 나가잖아요 배출이 안 됩니다 오 이거 뭐죠? 어 이거 이거 자체 잘못하면 여기서 봐도 끝나겠는데요 지금 이게 얼필 봤을 때 나가서 되는 그림으로 볼 수 있었는데 오 이게 그렇지가 않은 형태에요